네 반갑습니다 미처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드디어 100번째 시간인데요. Feel free to 띠리리 라는 표현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el free to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콜미 정도가 되겠는데요. 나에게 전화할 때 부담 갖지마. 야 밤 12시 넘어서도 그냥 띠리리 야 야 나야 하고 전화해도 괜찮아야 우리 사이에 뭐 아무 때나 전화하면 되지.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Feel free to call me 인데요. 원래 Free to call만 한번 살펴볼게요. Free to call 하면 그냥 자유로 전화해 무료로 전화해 이런 의미가 되죠. 공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Feel free 해놓고 to call me가 붙게 되면 전화하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to call me 대신에 Say anything 한번 넣어볼까요? Feel free to say anything. 부담 갖지 말고 어떤 말씀 하셔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할 때 Feel free to say anything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